선관이 또 안을 들여다보면요. 볼수록 자정 능력이 있을까 싶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. 퇴직 간부 자녀라는 것 외에 이들은 아버지의 근무지 관할에 채용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최중봉 교수님, 아빠 찬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겠네요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건 정말 비리 중에도 정말 나쁜 비리예요.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자기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의 직원으로, 지방직에 있다가 이쪽 국가공무원직으로 오는 거잖아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물론 지금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. 그리고 전직, 그러니까 그만둔 분들, 자녀들도 그렇게 채용된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. 거의 한 5명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이거는 그냥 현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분들까지 다 수사해야 돼요. 저는 이런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다. 물론 저는 선관위의 감사원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. 감사원보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. 그리고 감사원보다 강제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이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경찰, 검찰이 정말 이거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. 이게 선관위가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? 이번 기회에 선관위 비리들을 정말 검찰,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예전에 있던 것까지 다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. 이렇게 해야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런 못된 짓을 안 하지 않겠어요? 선관위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